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재비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교육청이 도내 중고등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심각하다는 현장 교사들의 인식을 공개했습니다. 다소 불편한 내용일 수 있지만 이런 현실을 있는 그대로 공유하면서 학생들 학력 향상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조상호 기자입니다. 충북교육청이 도내 중고등학교 평가 담당 교사 3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가장 주목을 끄는 문항은 중고등학생 학력 저하에 대한 교사 본인의 체감도 매우 심각하다 39%, 약간 심각 44%로 나왔고 별로 심각하지 않다는 3%에 그쳤습니다. 매우 심각과 약간 심각을 합하면 무려 83%에 달합니다. 학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분야로는 수업 개선이 31%를 차지했고 평가 내실화 22%, 방과 후 프로그램과 학습 진단 강화가 각각 18%를 차지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학력 저하 문제를 내부 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민들에게 공개한 것은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한 입시 전문학원이 학교 알림위에 공시된 전국 3,200여 개 중학교에 올 1학기 교과별 학업 성취 결과를 분석한 결과 충북은 60점 미만 2등급 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특히 수학 2등급 비율은 39.4%로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외에 수능 성적 부진 등 객관적 현실을 부정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개선책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경쟁 위주 입시 교육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충북교육청은 공교육의 기본 책무를 생각할 때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방관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CJB 조상우입니다.